형님, 기임 놓고 세차 좀 하겠습니다. 네, 요리사. 장사 못하게 건드리지 맙시다. 칼 들고 내 머리 위에 칼 꽂은 미친 또라이 새끼 말입니까? 정신나간 살인미수범? 내 요리사 모욕하는 거 내 가게 모욕하는 거랑 같은 거야?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게 깡패 나부랑이들이 요리한다고 칼 들고 설치돼서 어이가 없었는데. 거기에 물불 못 가리는 풍이 새끼까지 함유했으니 조만간 확실하게 문 닫으시겠습니다. 주제도 모르는 조파 깡패 사장님. 그럼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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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차리고 호텔 들어가지. 네. 네. 아이씨. 몰골이 왜 이래? 병원부터 가자. 손목이 이렇게 퉁퉁 두어 가는데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? 융 사장이 이랬어? 가. 미안해. 애도 낳고 개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셋 다 잘할 자신이 없었어. 그래서 그랬어. 너 나 언제까지 자랑했어? 사랑하면 못하잖아 그런지. 어. 사랑도 왔는데 결혼식장에 서는 신부가 어딨냐? 그것도 미안해서. 응. 알았어. 부동산의 집 어떻게 할래? 난 다 괜찮아. 우선 병원부터 가자. 네 마음대로 오지 마라 이제야. 우리 끝났다. 부산입니다. 오늘의 trap이 형식 테이و При아버지 … 어디를 앉아? 그게 저기 우리 쌩가게로 한 사이 아니었나? 아 그건 그렇고 저기 상사시간이라서 손님도 한 명도 없는 주제에 나랑 병원 안 갈래요? 어제보다 손목이 훨씬 많이 부었어 가요 병원 가자 왜? 당신이나 여기 안과 가보지? 내가? 안과를 왜? 술에 취해가지고 아무 남자한테는 매 이러고 윙크하고 그러나? 아 술 먹고 술 버릇 윙크가 얼마나 야한 건지 알아? 윙크가 야해요? 야하지 손 띄는데? 한쪽 눈만 깜빡인다는 건 말이야 고도의 집중력과 노력이 동반되는 구애 행위라고 침팬치도 원숭이도 못해 오직 인간만 해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는 더 야한 것도 했으면서 나한테 나 생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한 걸로 칩시다 가볍게 실수한 거 맞고 실수였잖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케이 다시 실수 안 하면 되지 오케이 좀 이쁘게 오케이 하면 안 돼요? 화난 사람처럼 아 오케이 예 아이 근데 칩시다 응 그래요 예 칩시다 쳐요 실수한 걸로 칩시다 스부 내가 왜 당신 스부야? 저기 나도 홀섬으로 일하게 해 주세요 가세요 그만 아니 그냥 받침 정도로만 걸어 이렇게? 아니 아니 국자의 라운드와 대 만나는 부분 여기 딱 하면 딱 걸려 야야야야 지금 고기 너무 익잖아 이렇게? 어 꽉 잡아 오케이 어디 봐 놓치면 당신이랑 천돌 없는 워크한테 발등치껴 평생 거치도 못하는데 어디 봐 기름 국자 바닥에 자작하게 담길 만큼 떠서 둘러 내가 살짝살짝 흔드는 거에 맞춰 살짝살짝 짓는 거야 예 스부 자 국자 저어주면서 파, 마늘, 생강 넣어 파, 마늘, 생강 뒤에 있어 아 빨리 정종 반장 한 티스푼 정종 야 이씨 속에 만들 일 있어? 덜어 쭉 집어넣어 계속 저어줘 향 올라오게 야채 집어넣어 야채 빨리빨리 집어넣어 소스타 타겠다 만두콩, 죽순, 동거, 샐러리, 마티 넣어 내 리듬 맞춰 국재들도 하고 국자 지금 밀어넣어 지금 밀어줘 국자 밀어넣어 밀어넣어 지금 밀어줘 야 이 바보야 지금 국자 밀어주라고 웍질 한 번 해 국자질 한 번 어? 웍질, 국자 웍질, 국자 웍질, 국자 웍질, 국자 국자 지금 밀어넣어라고 국자 소스타 다 탔잖아 지름 다 죽어 원짱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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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나 위험해 나가 나가 어떡해! 천둥. 번개. 아, 미안해요. 잘못했어요. 다 꺼졌어. 다 꺼졌나? 딘데 없어요? 딘 거 아니야? 아... 잘못했어요. 어떡해. 어떡해.